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찬성씨가 엘라이브 MC분도구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분 어때요? 오늘 기분 너무 좋아요. 팬분들이? 우리 찬성씨! 많이 왔어요. 찬성 오빠의 책 난리났습니다. 좀 급조된 티가 나죠. 우리 찬성씨가 엘라이브 MC를 보시잖아요. 오늘은 특별하게 리얼라이브 오프닝 인사 한번 해주세요. 리얼라이브 식구분들한테. 리얼라이브 어떻게 인사되면 될까요? 리얼라이브 식구분들 인사 한번 하시구요. 리얼라이브 휘구 한번 하죠. 너무 급조했다. 오늘 리얼라이브는요. 포정이와 찬성이와 함께합니다. 리얼라이브 화이팅!